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mc 이성대 입니다 예 저는 가수 라이브정 mc 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오늘 주말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연애 tv 개국 축하쇼 2부를 진행을 한걸로 하겠습니다 라이브정님 네네 우리 인천 시민한테 인사말씀 한 번 하시길게요 예 연애 tv 개국쇼를 2부에 mc 를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인천의 월미도 공연에서 인천 시민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브정 입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인천 시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말이고 천국에서 우리 또 이 가수님들 인기 가수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저 부산에서도 오고 저 의성에서도 오시고 또 포항에서도 오셨어요 정국적인 트로트에요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 뵙겠다고 오셨는데 나오시면 많은 박수갈 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너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앵콜 앵콜 하고 감성도 지르고 박수도 많이 치워주시면 아름다운 우리 축하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 가요방송 sns 내 tv여 서진수지님의 무지갯빛 여인 청해 듣겠습니다 한국 가요방송 공연 빛 맛있어 이제 우리는 생일에는 세월 가도 그 남이 없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여 당신만을 믿고 사랑하고 무지개 낀 여자랍니다 한 밤을 그린둔 너로 눈매로 접목이 없는데 하이트룩처럼 바람 불러 색깔을 부져도 니가 내려둔 가볍고 안쳐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우리 나이브경 가수는 이천에서 33년간 우리 함께 문화와 예술을 이렇게 이끌어오신 분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나이브경 계시려면 줄 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천 시민 여러분 뵙겠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늘 또 중국에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항상 저 MC 마이크를 이렇게 천지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노래 지금 바로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네 우리 엄마 여기 오빠 아니 엄마아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멋진 여기 인창시민 여러분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저희 많이 힘들었어요.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연예TV 개국 연예방송을 오늘 축하하십시오. 오늘 사실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고 와서 비가 너무 좋습니다. 당연하죠. 라이브경에 오는데 비가 오면 되죠. 그런데 제가요. 우리 라이브경하고 사회분이 비가 온전히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오다가도 끊어요. 운이 좋은거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운이 좋으시고 어쨌든 네. 이브쇼를 이렇게 라이브경을 함께 하셨는데 네. 우리 라이브경이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와 너무 감회가 소감. 말도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감회가 무량합니다. 이게 가요TV 있잖아요. 가요TV 가요TV 가요TV에 여러분 나오시거든요. 오늘 노래하신 가수님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요TV에 나온 우리 라이브정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니 여기 오늘 나오신 모든 모든 트럭 가수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가요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MC 이성대 네. MC 라이브죠. 네. 여기서 이브쇼 마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불러가 나가겠습니다.